근문교 근문교 업로드해요 저길 가려면 살짝 자 이 길이에요 이게 원래는 저쪽에서 돌아 나왔어야 되는데 자 갑니다 바람 장난 아니야 아~~ 여기는.. 난 힘들어 힘들어 왜 나 꺼지지? 골든 게이트브릿지 금몽교 여기도 왔어요 이렇게 올라가 봐야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안 보일 것 같아 저희가 안개 때문에 포기가 너무 많아서 가봐야 별로 소득이 없을 것 같아 자 내려갈게요 큰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안보여서 조금 아쉽긴 한데 가겠습니다 내리막이예요 다온이 오우야 나랑 비슷한 아저씨인데 야 이 온도가 확 틀리네 봄이네 봄이 여기 나는데 자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 다시 나왔어요 쭉 갈게요 안가는건 가버리면 되겠다 아까 왔으니까 여기는 그냥 갈게요 야 바람 장난 아니다 바람에 밀려 밀려 아 아 아 아 저게 지금 빠져나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지금 꽃 폈어 끼워져 있는데 이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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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됐어 잼 그 체인이 잼 돼가지고 아 아 감사합니다 골든게이치보니치를 이제 벗어나고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일단 쫓아가야 되겠다. 길을 잘 몰라서 앞에 가시는 분을 쫓아가고 있어요 덤블링이나 먹어야 되겠다. 덤블링이나 보여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일로 가도 되나? 일로 가도 되나? 저기 내려가는 길이 있네. 그럼 일로 가야지 액세스 바이크라니까 그냥 자전거라 일로 가도 돼 아 저기 가는데 일로 그냥 일로 들어갈래? 그냥 안전하게 원래 자전거 길로 갈래? 저기 뭐야 골든게이치브리지 저 위에 너무 춥더라 여기는 완전히 다른데 또 더운건 아닌데 기온 차이가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추웠어 저기는 아까 아 저기구나 가마스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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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길은 다른 곳으로 저기 가마스마켓 여기가 세가지 3가지 big is pork, 2가지 to go 빠져나가야 그래 빨리 샀어요 샀어... 배고파서 혼났네 요라도 일단 먹자! 저런 데 가서 먹으면 되겠다 야 스위드리스에서 안갈래 줄룸아 그냥 여기다 놓고 먹자 아 배고파 땀풀링이에요 아 배고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